2023년 에너지관리기능장 실기필타평 합격전략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요 보시겠습니다. 자 에너지관리기능장 실기필타평 문제에서요 출제가 15개가 출제가 되죠 15개가 출제가 되고 이것은 단답형 문제가 있고 설명하세요 이런 서술형이 있어요 서술형은 논술형 이런건 아니구요 간단히 설명 두줄 정도 이렇게 하면 되는거구요 세수도 있겠죠 하다보면 계산형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이걸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요 어떻게 냈냐면 1년에 두 번 시험을 보죠 22년도 거 작년도 거죠 그리고 21년도 거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15개씩이 나왔는데 이거 표를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69, 70, 71, 72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최근 겁니다 매니어 거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뭘 보라 그러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에요 경향을 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무슨 경향 이랬는데 있을 거에요 왜냐하면 비슷하니까 자 서술형 보면은 1개 나왔다 2개 나왔다 1문제도 없다가 1개 나왔다 이런 얘기에요 이 소리가 뭐냐면요 서술형은 설명하세요 이거는 두 문제를 절대 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제 생각으로 뭐냐면요 한 문제 아니면 빵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될 거다 경향이 이거는요 우리 기능장 시험 말고 기사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경향이에요 여기 있던 거가요 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서술형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는 그 큰 영향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런 경향이다 왜냐면은 사실상 서술형은요 그 채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단답형은요 채점하기가 좋죠 딱딱 단이 떨어지고 그리고 종류 3가지 쓰세요 3가지 딱딱 떨어지고 자 3가지 그러면 어 요거 3번 문제 5가지 쓰러졌다 근데 3문제 10점짜리야 뭐 5가지면 어떻게 하죠 하나에 2점이지 그래서 4개 쓰면은 8점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답형이 좀 그렇게 이제 좀 자주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비율로 보면은 계산형이 이제 그 원래 우리 이제 그 기계나 이런 쪽에 있는 분이 많이 있으신데 기계 전공을 하고 뭐 이렇게 또 계산형을 좋아한 분이 있거든요 그건 좋아하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거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게 다 맞으면 붙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형 같은 경우가 있지만은 그게 뭐 크게 부담을 느끼는 시험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특계상 하나가 아 이게 굳이 제가 이걸 안 누르려고 그랬는데 이걸 누른 게 뭐냐면은 사람에 따라서 계산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는 그 어떤 난이도에 대해서 다른데 난이도에 대해서 다른데 이게 고난이도 계산 문제에 대해서 자신 없는 분이 고난이도라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있다 얘기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계산 잘하는 분들은 무슨 고난이도 난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은 애매한 심심한 계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가하다 심심하가 아니죠 사실은 심심한 게 되게 애매한 표현인데 하여튼 조금 생각할 여기는 그냥 심한 깊을 심자는 사실이에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학습 전략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너지 관리 기사 실기 필답형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실기 공부는요 시험보기 1.5에서 한 2개월 전부터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연습 이거 중요하죠 이것을 실전과 동일하게 꾸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호는요 키워드 위주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법규 법규는 기출 중심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계산 공식 이건 어떡합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단답형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로 필기 내용이 출제되잖아요 그런데 필기 공부 때 이 기초를 탄탄히 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단답형 이거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 득점 전략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공부해야 할 범위가 넓어요 하기 때문에 이 단답형을 우선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범위가 말이죠 범위가 필기 시험보다 줄어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핵심 학습에는 이게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론을 확실히 이해하는 개념 위주의 학습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공식 암기 뭡니까 필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최근 관연도 출제 문제 어떡합니까 반드시 풀고 확실하게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답형 하고 서술형 대비 요령은 개념 이해 그리고 특징 장단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한 자기 노트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반드시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은 수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노트 자기 노트가 중요해요 자기 노트 서브 노트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요 딱 이걸로 하지 마시고요 이게 뭐죠 컴퓨터로 쳐서 하지 마시고요 노트를 하나 싸고 비싸 관계 없습니다 적당한 편안한 노트로다가 직접 쓰세요 직접 직접 어떻게 한다? 자필로 직접 자필로 정리하시고 또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색깔 뭐 형광패 하는 거죠 자기 관리 하셔가지고 자기화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도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 컴퓨터 파일로 만들지 마세요 그럼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드나 뭐 아래 한글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컴퓨터 하지 마시고 직접 나로 다 내 거로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산문제 이것은요 필기 시험에서 필기 시험에서 공부한 이론을 토대로 공식을 문제에다 딱 대입하고 계산해서 푸는 유형이 항상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계산문제에 대입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계산이 나오는 부분이 연소계산 보일러 용량 성능계산 그리고 남방에서 또 자주 등장하는 계산문제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암기를 하셔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법령 부분이 있죠 이것은요 다수 항목이 나오는 부분을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가는 뭐지요 무슨 종류가 있죠 1, 2, 3, 4, 5 5개나 있네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출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한 문제 나온다든지 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기출 위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하다가 보면은 이걸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를 얘기할 때 뭐 양심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건요 지금 도덕시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격 도야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잘 모르는데 그걸 쓰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거의 없는데 이거는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데 어떨 때는 있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억을 좀 유추해서 혹은 진짜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야 이 문제 해가지고 그 생각나는 걸 나름대로 좀 쓰게 되면 있잖아요 그게 맞는 답일 수가 좀 많습니다 그건 이제 실력의 차이인데 실력의 차이인데 그것은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 이게 여담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계 기술사인데요 션 볼 때 잊어먹지도 않아요 경취 재료의 경화가 취한 재료의 연성모드 연삭공정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라고 나온 게 있는데요 그때 뭐 다들 못 쓰고 그다음에 주변에 기술사 선배 교수님 뭐 기라상 같은 다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취 재료의 연성모드 연삭공정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때 그때 당시에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내 이론을 쭉 썼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선배들 얘기하고 안 맞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쓴 이론이 맞았어요 그게 실력의 차이인 거죠 약간 여담을 얘기했지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해도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기재해 가지고 부분 점수를 봐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그 득점 전략의 한 일환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기본 툴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정리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 암기하고 체계적 이해 집중 요게 기본이다 그리고 셀프 스터디 중요하다 그랬죠 그 저는 여러분들이 고득점 또는 고득점은 그렇지 합격 고득점 둘째로 얘기할게요 합격 합격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시에 셀프 스터디 하고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십시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이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수험생활 동안 만나게 되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두 뿌리치고 합격의 목적이 이끄는 삶 속에서 에너지 관리 기능장 자격 취득의 영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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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